오늘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사 당신의 완전한 순정으로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사람 자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권세는 곧 하나님의 권세이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때에는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받아들인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때에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받아들인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언제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알아야 받아들이죠. 왜 우리들이 불순정하게 됐고 왜 우리들이 죄를 짓는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도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고 체험해 볼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죄에서 자유로워진다 이것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 몸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넣어주셔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 마음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인성과 신성이 결합하였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는다 또 내 마음을 하나님의 집이 된다 교회가 된다 성전이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 먼저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하신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오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밭이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이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밭도 되고 하나님의 집도 되는 것인데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내 마음밭에 심으면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내 마음에 선택만 하면 그 말씀한 것이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성냥 하나님이 그 두 분은 하나라 그러셨죠. 그런데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제 마음 속에 예수님이 생각을 넣어주신 것을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동등한 생각을 내가 선택을 하면 그 두 분이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시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것을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마음에 선택을 하면 그 말씀을 심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고하신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것을 내 말을 지켰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신 것을 조건 없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신 것을 선택만 하면 그것이 무슨 말씀이 되었든 그 말씀은 내 속에서 심겨져서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술 마시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어오고 술 마시면 안 돼 하는 두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술 마시면 안 돼 하는 쪽의 생각을 선택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예수님 하고 부르면 바로 그 술 마시면 안 돼 하는 것이 내 마음밭에 심어진 것이고 그 안 돼 했던 그것이 술 마시고 싶은 욕망을 싹 사라지게 해줘서 술을 마시지 않게 해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데도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술 마시면 안 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왔는데 요번 한 번만 술 마시고 내일부터 참아 그러면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오늘 한 번만 마시고 내일부터 참자는 쪽을 선택을 해서 술을 마시고 또 마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을 해서 인성 속에 신성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고 많은 생애를 우리 모두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있다. 내 마음에 이기심이 가득하다. 미움이 가득하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씨앗을 심지 않고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23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항상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화가 부글부글부글 날 때 내가 화를 참아야지 하고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참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화를 참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바꾸겠다고 화내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사랑하겠다고 선택하겠다고 생각을 하나님 쪽을 향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악한 감정을 싹 사라지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될 때 그래서 지금 마음이 많이 괴롭고 힘들고 아플 때 내가 아픈 걸 참아야지 견뎌야지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겨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부르겠다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겠다 하고 뜻을 정하고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통증과 고통을 싹 가라앉혀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편 50편 15절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아롭게 하리로다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환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아서 속이 부글부글할 때 그때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시겠다고 아주 확실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래서 이 건짐을 체험해 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내가 선포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해 보지 못하는 이유는 죄악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죄악을 품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부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참아보려고 자기가 승의해 보려고 자기가 노력을 하는 것을 죄악을 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악을 품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죄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말해준 것을 내 마음속에 둘 때 그때 뭐가 되느냐 하면 참 내 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각을 조건 없이 선택을 할 때 참 내 죄자가 되고 그럴 때 32절에 그럴 때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를 안다는 건 체험해 보는 것이에요. 진리를 체험하게 되는데 진리가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무조건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진리가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의 인성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결합이 되면 우린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걸 체험하게 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무슨 말이 되었든지 너희가 내가 말한 것을 믿고 선택만 하면 내가 말했기 때문에 그대로 될 거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 됐든지 선택만 하면 그대로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어야지. 아주 잘 알아들어야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는 그냥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은 아주 당연히 받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선민의식이 아주 대단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냥 천국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떼어놓은 당상처럼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혈통 쪽에 인간적인 혈통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시면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는 남의 종이 돼 본 적이 없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종이 돼 본 적이 없는데 왜 당신이 우리를 보고 자유케 된다는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혈통적인 관계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그들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멸망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에라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누구의 자식이었냐면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죄의 종이었고 그래서 천국은 죄의 종은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아들만 천국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고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고하나니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즉 죄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오로지 진리를 알고 진리가 우리를 취해서 자유케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의 이론만을 믿는 것으로는 넉넉지 않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고 우리 이름이 교회의 농명책에 기록되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고하고 주는 저 안에 고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며마 그가 우리 안에 고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오. 이것이 참된 거듭남의 증거이다. 우리가 아무리 공언할지라도 우리의 옳은 행실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아니할 것 같으면 그 공언은 아무 소용이 없다. 진리가 마음속에 부식되어야 한다. 이 진리가 마음을 조절하고 애정을 통제하여야 한다. 온 품성이 다 하나님의 말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박혀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1.1회까지를 매일 실천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셨으면 선택만 하면 그건 현실이 되는 것이예요. 선택만 하면 아주 쉽게 뭔가 질투심이 마음속에 불편하게 해. 아 질투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상대방이 미워. 마음속에 질투하면 안 되는데 미워. 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질투하면 안 돼 하는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서 그냥 무조건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예요. 그러면 질투하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신 그 시를 내 마음에 심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질투심이 싹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1.1회까지 매일 실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빌라도가 바라바냐 예수냐 선택하라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없었기 때문에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이 들려올 때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 했을 때 내가 우정,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바라바를, 사단을 선택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우울하다, 슬프다, 괴롭다, 이러한 기분이 나쁘다, 이러한 느낌, 감정, 생각, 이러한 것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이것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감정이고 생각이니까 내가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우울한 감정 느낌, 생각을 안 하겠다고 해봐야 그만둘 수가 없어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이 그러한 감정과 느낌과 생각에서 우리를 싹 해방시켜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몰라요. 해보면 그래서 예수님 음성을 지금 선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내 스스로 분리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계속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무조건 그쪽을 선택하셔서 사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 아비는 누구냐면 사단, 마귀가 넣어주는 대로 주저하지 않고 바로바로 선택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질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는 썩어질 시간 무수히만이 심겨지는 것이에요. 사단이 우울한 시도 뿌려보고 슬픈 시도 뿌려보고 죄책감이라고 하는 시도 뿌려보고 절망이라고 하는 시도 뿌리고 낙담이라고 하는 시도 뿌리고 그것을 무방비로 받아들인 것을 썩어질 시를 심었다고 하는 것이요. 그 썩어질 시를 심으니까 그것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의 음성을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것이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선택을 하면 멸망을 선택하고 선택한 대로 자기가 거두는 것이요. 이쪽, 이쪽, 어느 쪽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8장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베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것이 유대인과 예수님의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을 했고 유대인, 우리들은 언제나 사단이 주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온 결과입니다. 39절 대답하여 가라 대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여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지 혈통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대한민국 사람인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여 행사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을 행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한 분 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나서 왔으미라. 이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었다면 영적인 아브라함이 너희의 아버지였다면 너희는 나를 사랑할 거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 지금처럼 살지 않죠. 계속 계속 하나님을 선택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전혀 선택하지 않고 행동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이 들을 줄 이것은 양심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정할 줄을 너희가 모르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너 왜 엄마 말 안 듣니? 이것은 이 귀로 목소리를 왜 안 듣니? 이 소리가 아니고 왜 엄마에게 순정하지 않느냐. 그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 것은 순정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서 낳았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단이 왜 거짓말장이여 아비가 되었는가? 사단이 우리들에게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기에 그는 거짓말장이여 아비라고 하는가? 사람들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사단이 넣어준다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 이것이 속은 거예요. 사단이 생각을 넣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사단이 무슨 생각을 넣어줄 때 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이 생각을 거절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순정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관심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 세상 것으로 향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누군가를 시켜서 전화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잡념을 집어넣어 가지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말씀도 못 있게 한다든지 그래서 막 돈벌이에 관심이 쏟아지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단은 너무나 잘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돈에 약해 그러면 언제든지 마음속에 돈 돈 돈 돈 돈 돈 버는 생각을 계속 주입을 시켜서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고 이 사람은 이성에 약해 그래서 맨날 이 사람에게는 이성 생각만 막 나게 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아 이 사람은 아주 외모에 관심이 많아 이 사람은 그러면 갑자기 내가 거울을 볼 때 막 얼굴이 갑자기 못생기게 막 보이게 해주는 것이에요. 사단이 그런 생각을 집어넣으면 내 얼굴이 너무 못생겨 보여. 그러면서 성형외과에 가가지고 코도 좀 세우고 눈도 앞트임 뒤트임도 좀 해야 되고 턱뼈도 좀 깎아야 돼 이런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형중독에 빠지잖아요. 아 술이 마시고 싶어 하는 생각이 내가 술 마시고 싶어 하는 줄 아는데 그 술 마시고 싶어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사단이 그 생각을 넣어서 술에 취하게 하는 것이지 마시게 하는 것이지 나 자신으로서는 술을 마시고 싶어 하는 생각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선택을 해야지. 이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해서든지 선택을 해서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 세 가지의 상급이 주어진다고 할 때 있어요. 첫 번째,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굉장한 평안이 와요. 이 평안은 우리 마음의 평안은 약 중에서 최고의 양약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그래서 치료가 급속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나면서 대인관계가 회복이 돼. 왼수가 없어졌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니까 왼수가 없어졌어. 그러면서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두루두루두루 좋아하지.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면 그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내가 너희 마음속에 넣어준 그 생각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너희는 너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 이 과실이라고 하는 건 품성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수다스럽고 말이 많은 사람이 남의 험담이란 험담은 이 마음속에 담아놓을 수가 없어. 험담이란 험담은 들어왔다면 나가야지 돼. 그런데 마음속에 가득한 험담을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 절대로 사람의 험담을 입밖에 내지 않겠다.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시고 아주 저 사람에 대한 험담이 요번 한 번만큼은 너무너무 말하고 싶어. 두 생각이 내 마음에서 부딪힐 때 아니야. 험담을 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불면 험담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입시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으면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입을 딱 다물게 말하고 싶은 열망이 싹 사라지게 해주셔서 입술의 열매가 악한 것이 열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한 열매는 예수님 때문에 열리는 것이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릴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땅에 있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우정 선택하지 않고 있는 그것은 땅에 있는 자, 사단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이 말씀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부르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될 때 아주 놀라운 치료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성 속에 신성이 어떻게 머물 수 있는지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연합하게 되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꼭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속에 하나님을 임재하게 함으로 저희가 마음이 평안하고 치료가 되어지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